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어제 진짜 자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서 거의 쪽잠을 자나시피 했네요. 하여튼 오늘은 버스정류장 가서 헬파이어 패스까지 버스를 타고 가고 구경을 좀 한 다음 싸이옥로인 폭포로 가서 폭포도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남동역에서 죽음의 기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동역에서 기차를 탈 수 있는데 깐차나부리역까지도 백밭이고 저기 톰부리역까지도 백밭이라 아예 백밭내고 톰부리까지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남동역에서 톰부리까지는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가서 시간도 한번 확인해보고 시간이 맞으면 기차를 타고 방콕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버스나 로또도 타고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아요. 우리 버스 통일날에 못착을 했는데 티켓을 어디서 타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렛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헬파이어 탈에 가고 싶어요. 넘버 B9 B9? 네, B9.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B9에서 헬파이어 패스 가는 버스를 탈 수 있고 버스에서 바로 티켓을 발권을 한다고 합니다. 네, 따로 사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베라왕으로 가는 버스는 B1에서 타는 것 같고 네, 거기는 편세휠이 있고 거기 B9에서 가는 헬파이어 패스로 가는 버스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8203번을 타면 되고 그냥 택배로 온다고 하네요. Sometime Not sure라고 합니다. 버스 도착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얼만지 여쭤보고 타보도록 할게요. 네, 버스 와서 아저씨께 여쭤보니까 10시에 출발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한 8시 40분 정도 돼서 조금 기다렸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기다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낙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손부리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12시 50분 기차였나? 네, 그래가지고 10시에 만약에 헬파이어 패스를 가게 된다면 12시쯤에 도착을 할 것 같고 조금 둘러보다가 사이영루이 폭포 조금 보고 다시 돌아오면 한천하부료는 한 2시 정도 될 것 같은데 버스터미널 와가지고 로또를 타던가 버스를 타고 광콕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한 시간 조금 더 남았으니까 네, 근처에서 아침이나 먹고 시간 좀 보내다가 버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10시 10분 전이고 버스에 탔습니다. 헬파이어 패스까지 버스 비용은 70바트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렇게 버스 뒷자리가 두울 수 있게 엄청 넓게 되어 있어서 조금 신기합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örper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잠자느라 바깥에 보지도 못했네요 나중에 기차 타고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쪽으로 입장을 했고 걸어가가지고 저기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제 봤던 전쟁묘지에 묻히신 분들이 여기에서 도역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죽음의 철도 노선 중에 가장 낭쿠스가 여기였다고 하고 거의 장비 없이 곡괭이랑 막섭 같은 걸로만 이제 여기 철도를 놓은 거죠 26만 명 이상 철도 놓는 데에 동원이 되었고 11만 명이 넘는 숫자가 영양실조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서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환자나부리 하면 생각나는 게 콰이강의 달이랑 이제 죽음의 철도 그냥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알고 보자는 취지에서 헬파이어패스로 왔고 헬파이어패스는 말 그대로 이제 잠을 안 재우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놔가지고 헬파이어패스라고 지옥불구간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그때 당시에 정보를 전시를 해갖고 이렇게 가이드북을 주시는데 짧게 헬파이어패스를 갔다 오는 거 거의 1km이고 멀리 갔다 오는 거 1km까지도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 같은 것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한번 걸어 볼게요 그 뒤에 may be a friend and that is what suggested to someone the name that has stuck to con you cutting 헬파이어파스 안쪽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빌릴 수 있고 영어로 된 가이드라서 저는 받진 않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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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보는 구간이 주옥불구가 아닌것 같고 이렇게 딱 열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여기를 파놓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회질의 돌이라 엄청 잡아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나오면서 여기 앞에 있는 커피 가게 아주 많은 게 여쭤보니까 성태로는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버스밖에 없다고 하네요. 주황색 지붕 경자에서 버스를 기다리면 되고 아까 입구에서 말한 것처럼 2시간에 한 대씩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싸이용로인 홍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남동역 가가지고 기차를 타면 딱 시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도 버스는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사이용로인 홍포로는 못 갈 것 같네요. 가버리면 제가 죽음의 기차를 못 탈 것 같아가지고 바로 남동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랩도 안 잡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버스 오면 바로 남동역으로 가야겠네요. 3시간 반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나가는 성태울를 탔습니다. 백밭이라고 하시네요. 버스가 2시간 기다리고 안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차역으로 정보고 갑니다. 네 남동역에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은 189. 진짜 오늘은 좀 아까의 날이네요. 뭘 해도 안 되네요. 3시간이 막차고 지금 이제 꼭 출발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톰부리에서 남동까지 하루에 3대 그리고 남동에서 톰부리까지는 하루에 2대 한 운행이 됩니다. 마지막 차 지금 산차인 3시 반차는 네 산천화부에서 멈추고 그 다음 톰부리까지는 가진 않네요. 현재 카이강 달에서 막방 기차는 네 톰부리에서 마지막 카이메에서 출발한 1시 50분에 출발한 그 부차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네 8천화부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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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철도를 타고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간다는 게 또 아이러니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깐차다부리하게 도착을 했고 요 앞에는 어제 왔던 제이제이 야시장이 있죠. 그래서 근처에서 뭘 먹고 버스정류장 가던가 아니면 톡톡이나 그랩을 불러가지고 버스정류장 가서 뭘 먹던가 두 중에 하나가 하나겠네요. 일단 버스정류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랩 택시 36반 내부 타고 와가지고 버스정류장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할 겸 밥도 먹을 겸 밥 먹으면서 충전 좀 하고 방콕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뭐 방콕 도착하는 것까지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밥 먹고 나와서 표 끊는 것까지만 영상으로 남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 왔고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만약에 방콕 가더라도 길도 못하자 갈 거다. 네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결실합니다. 그럼 후추 먹고 영상 다시 찍을게요. 밥은 다 먹고 나왔습니다. 표를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따로 찍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방콕이라 적혀 있는 게 약빠이 끙탭? 네. 농동맥탭? 뭐... 모찔... 모찔까라이... 비디엘? 마찬가지로? 롸이 삼십밥? 뭐 타임 리프? 서비프. 서비프. 아 오케이. 하아. 하아. 그러면 이렇게 깐차나 부리 1박 2일 동안 여행을 해봤는데 오늘은 살짝 억가당해서 아쉽지만 다음에 한번 시간나면 또 놀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파이어 패스의 경우에는 진짜 시간이 조금 널널하신 분만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놀러갈 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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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